지금 보이시는 저 루루빈, 나이렌 이 두 분이 지금 무역품을 갖고 가고 있더라고요 의연청에 발견했어요 그런데 2대1이라 지금 과연 약탈할 수 있을지 지금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2대1이에요, 여기서 조금 멀어지면 약탈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힐러에요, 보시면 사제 이분은 암살자 자,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좀 어려울텐데 이것부터 일단 됐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말은 잡았어 말은 잡았어 자, 과연 말은 잡았는데요 이건 잡을 수 있을지 템이 좀 좋은 것 같아, 이분 루루빈 딜이 좀 나오더라고 됐어, 여기서 안에 탁, 덤비면 또 힐을 줘가지고 이게 이분부터 죽여야 될 것 같은데 루루빈 아니, 사제부터 죽여야 돼 같이 붙어있네 자, 갑니다 어, 보호막 꺼졌네 보호막 써야 되겠다 빨리 받아라! 잡았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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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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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잡았어, 안 매워,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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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빨리 표시 사라져라, 됐다 타자 오기 전에 잡아야 돼, 타자 오기 전에 타자 오기 전에 타자 오기 전에 타자 오기 전에 루루빈 잡아야 되는데 아, 내렸어, 지금 내렸어 한 명, 아 이거 이 근처에 있을 것 같아, 분명히 다가야 돼 어... 바로 달려왔네 이 근처인가 보다 흐흠 나올 수 밖에 없겠지 으음 으흐흐 흐흐 흐흐흐 또 끄러 가네요 나이 랜니 이 분을 죽여야 하나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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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잡았어! 좋았어!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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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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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빨리빨리! 갑시다 좋았어 어후 통과 올림픽 하듯이 좋았어 좋았어! 아아! 대답니다 그죠? 나 2대1이야 2대1 2대1이야 2대1 1대2 2대2 빨트여! 저기 오셨네요 네 저분들 볼까요? 보통 이러죠? 범인은 이제 어? 자기 현장을 다시 돌아간다 그간 두부네 어어어 안 돼 안 돼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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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그래 3D 안돼! 아! 아 저리로 가 아이씨 안돼 안돼 범인은 현장을 돌아갔는데 아이고 안돼 빨리빨리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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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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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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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군이 왔어요 아군이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신을 뵈는검님 오셨어요 좋았어 아 감사합니다 어 빨리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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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신검님 저기 네 짐 하나 더 있어요 저 위에 보시면 제가 바라보는 쪽 브라보 브라보 신검님 오셨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저거 먹고 쬐야죠 어 지금 싸우는데 잠깐만 봇집 내려놓고 알았어 내가 가줄게 내가 아우 이거 입은 안되겠어요 어디갔어 안보여 안 보여 빨리 넘어 뜨려야 돼 이거 아 부활했어 부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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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아 전투가 안풀렸어 큰일났다 아 전투가 안풀렸어 잠깐만요 어디 갈라고 전투가 안풀렸어 아직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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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신검님 가셨네 됐어 이거 이거 자 갑시다 너 여기다가 숨어 왔어 어디갔어 아이고 아아 얘 왜 와 자꾸 안돼 안돼 아아 이런 이런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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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가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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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빨리 그냥 하나 들고 튈거 그랬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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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 근처에 하나 내가 봇 좀 내려왔는데 괜찮은데 먹고 짤까 저 있다 나 이거 먹고 쪄야지 그냥 이게 사람이야 욕심을 너무 많이 부르면 안 돼요 이거 하나만 먹고 쪄겠습니다 이거 먹고 응시하면 되니까 히어 신검님 죄송합니다 이게 도와주셨는데 이게 내가 나 이거 쪄고 싶어서 어 지금 싸운다 누룰빈 한 명이 있네 어 이기겠어 아 신검님 짠 이겼어 이겼어 먹고 자요 먹고 자요 일단 여기서 이제 각자 예 각자 각자 살아가요 우리 어 이제 짱이다 어우 신검님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하 세이밍 너무 역전했어요 아 진짜 짱이다 진짜 아 두 개 있었어 두 개 있었어요 있었어요 요거 긴 모랩톱 갖다 주면 지면 별 다섯 개 이상 줄걸요 아.. 짱이다 진짜 난 이제 놓치는 줄 알았어 하나 그래서 막 눈물 날뻔였어 진짜 도망가야지 이제 아유 신경전 죽었다 이런 자유도 아니에요 자유도 있잖아요 자유도 그 동대륙 분들은요 자유도 가는 것보다 긴 모래톱이 훨씬 낫대요 더 안전하고 그래갖고 아까 내가 초원에 띄워서 박하 말고 그 활약을 훔쳤었는데 그거 갖다 주니까는 6개 주더라고 벼를 아 새해 복 많이 받아요 감사합니다 아 나 빼놨어 아무튼 루루빈 나이렌 그 유저분 두 분 감사합니다 예 역시 요즘 계속 뒤치기 하다가 약간 좀 이제 커니 좀 누른 것 같아요 연예인 강타하는 누구지 반갑습니다 만약에 대규모가 아니라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무역선 하나 있으신 분이 그 1인당 뭐 짐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다 같이 가는 거 스물 몇 명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가면은 괜찮긴 한데 지금은 자유 동대륙에 자유도 집이 있어 가지고 자유도 집이 아니라 자유도에 동대륙 집이 있어서 동대륙 군대 집이 있어서 저는 이제 자유도 안 가요 짠 와서 가봐야 뭐해 맨날 하는 말이지 뭐 두세 명이 자유도에서 돌아가면서 순찰하다가 무역선 떴다 이러면 이제 바로 그냥 포탈 타고 오는데 게다가 약탈을 하면은 다시 짐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싸워서 근데 못 찾아가요 왜냐면은 그 짐을 그 자유도에 있는 동대륙 자기 집에다 숨겨 집안에 숨기면 못 가져가지 그죠? 못 가져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 다 찾을 수도 없어 뺏기면 그래갖고 저는 그냥 안 가요 그래서 숙성은 내가 너무 좋아 내가 먼저 도구할 수가 없을때 그저 게다가 그저 그저 음, 마법 올리기 시작했어요. 마법에 두 개가 좀 부러워서 보호막하고 그리고 별똥별, 그게 그것도 좋아. 활쟁이 할 거면은 그 약정 간파? 그것도 좋다던데요. 자, 이쯤까지 오면 이제 안 오겠지? 이게 참 우연찮게 왔다가, 이게 그러네요. 그 아, 당근이 없구나. 일단 갑시다. 정말 우연찮게 왔다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네요. 물러, 물러 송이는 이제 그 무슨 버섯인가요? 물러 송이? 내가 기르는 햄스터 이름이 송이인데 음, 아무튼 지금은 안전한데, 여기 어디냐? 쭉 가서 여기 이제 다리 건너면은 무지개 벌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여기가 좀 어려워, 여기. 최석장. 여기에, 아우, 그 뭐야, 아마. 광케는 그 동대류분들이 많아가지고, 여기를 건너, 여기를 넘기가 좀 어렵더라고. 근데 여기까지, 바다. 여기까지만 가면 성공입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당근도 없는데 이제. 갑니다. 사명에서 좋은 거는 그거죠. 그, 물러서기랑. 어? 그리고 뭐냐. 재빠른 이거. 이거는 이제 하면은 민첩이. 160 올라가니까. 그, 그림자 밟기는 이제 그, 근디를 너들한테 좋고. 저 같은 활은, 계속 이제 거리를 벌렀는데, 내가 그림자 밟기에서 내가 스스로 다가갈 필요 없죠. 하여튼 내가 둘을 잡았어, 그죠? 둘을 잡고 막, 박하사탕을 들고 갑니다. 어, 몸 대주는 일이죠, 그죠? 생존 본능은 별로 안 좋아, 내가 해봤는데. 그 순간은 좋은데, 생존 본능 그 스킬이 끝나잖아? 그러면 막 느려져. 되게 느려지고, 막 해킥거려. 후유증이 장난 아니야. 생존 본능은 아마 딱, 깃발전이잖아. 딱. 원투스레야 땡! 하고 1대1. 거기선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저같이 막 뒤치기 하고 있는데, 1대 다수로 싸우거나, 막.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생존 본능은 별로 안 좋아요. 폭주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네. 격투하시는 분들이 알죠, 폭주는. 1대1 땡! 하면 좋겠지. 근데 그것도 보스전에서는 별로 안 좋을걸? 보스전에서는 정말 순박히는 그런 어? 그런 무빙이 필요한데, 빠른 무빙이 필요한데. 결투전. 어, 그런 것 같아. 그 생존 본능처럼. 그것도 후유증 있잖아, 그죠? 됐어. 난 이제 거의 다 왔어. 자, 하여튼 이거 가는 건 좀 재미없으니까 이거 여기까지 녹화하겠습니다. 성공할 거야, 이번에도. 아까도 성공했어. 자, 녹화는 여기까지. 그러면, 이날이 두어컬,owi. 너무 좋아해. 이거 관련된 위에서? 저거, 이렇게 된 거, 이거, 무슨 근처에서.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그리고 dado거. 이렇게 하는거? 이렇게. 저거, 이 안전거.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